우린 제사까지 지냈었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가지고 전이나 이런 거를 그냥 가게에서 사왔어. 여래하기 힘드니까. 전이 되게 꿀이네요.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지만 저한테, 저희랑 저희 형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석진아 자리 지내는 거 힘들다. 나 아빠 그렇게 아빠는 자리에 지내줄 필요 없다. 저도 저도. 제사 지내줄 필요 없다. 아빠가 그러더라고. 우리 아빠도 그거 하지 말라고, 나중에. 저희 집은 산타가 없었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산타는 없다. 현실적이셨네. 선물은 크리스마스날 선물은 다 내가 주는 거다. 현실적이지만. 분별할 때부터, 내가 뭔가를 분별할 때부터 아빠가 산타는 없다. 너네 선물은 다 내가 사주는 거다. 아빠한테 고마워라.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고 싶으면? 아빠한테 평소에 잘해라.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아빠다 뭐 갖고 싶다고, 이러면. 그래? 아빠한테 잘해봐, 자. 어깨 두물려봐. 와, 짱이다. 그래, 잘 멋있는데. 아빠가.